자 시작하죠 종합부동산세 주택 자 주택 전체 종부세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재산세랑 중복됐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자 공제할 때 213쪽 한번 볼까요 자 종부세 주택 2번 밑줄 그었죠 밑줄 그었잖아 해당 연도 쭉 나와있잖아 실제 소유하고 있는데 여부를 불문하고 자 올해 집을 샀어요 그럼 우리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는 장전년도과 비교하잖아요 근데 올해 샀기 때문에 뭐다 비교를 못하죠 그래서 보완법이 나와있는거에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년도 과세기준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왜 전 소유자 거를 보고 올해 집 사면 작년께 내께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 소유자 거를 보고 세부담 상한 백분의 백오 백분의 삼백 이거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뭐다 재산세에서 탄력세율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다면 종부세에서 재산세를 공제할 때도 똑같이 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어요 재산세에서 그러면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종부세로 공제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적용되기 전 세율을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용된 세액을 공제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하면 종부세가 줄어들어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되겠네요 세부담 상한 가감된 세율을 재산세에서 적용했다면 종부세에서 공제할 때도 그대로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적용하고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다면 가감된 세액을 공제한다 중요한 것은 전자가 들어가면 틀려요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또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가감됐으면 가감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주택의 주택 강의한 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주택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꼭대기 흐름도 자 출발이 뭐다 공시가격을 합치죠 그래서 단독 소유자예요 단독 소유자 공동이 아니라 단독 소유자 타이틀이 3억을 무조건 기초공제합니다 6억은 공통 9억 뺀다는 뜻이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몇 프로? 95% 그러면 뭐가 나와? 과세 표준 세율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2주택 이하 조정 대상 지역에 두 개나 지역에 관계없이 3개 0.6에서 3% 맞죠? 1주택짜리가 0.6에서 최대 3%예요 2개 이하 1인 단독 소유 자 그 다음 그러면 전체 뭐가 나와? 중부세가 나와 그럼 6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죠? 뭐를 차감한다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럼 세액공제가 들어가죠 60세 이상 5년 이상 숫자 배율 2, 3, 4, 2, 4, 5 2, 3, 4, 2, 4, 5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80% 그럼 실제 산출세액이 나와 그럼 세부담 상하는 집 하나야 하나 하나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집이 2개 이하는 150이야 2개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은 300%예요 하나니까 무조건 150이지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이 끝났네 자 토지는 숫자만 달라요 숫자만 달라요 그럼 토지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는 절대로 과세를 안 해요 자 납세의 무자 종합합산 얼마 초과? 5억 초과 가장 중요한 숫자예요 조택은 6억 초과 종합합산은 5억 초과 별도합산은 사업자죠? 80억 초과 이 숫자가 기본이에요 종부세 6억 5억 80억 초과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종합은 투기 목적 숫자가 제일 적어 5억 초과 별도는 사업자니까 80억 초과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과세표준 세율도 똑같아요 자 과세표준은 박스만 알면 돼 박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몇 프로야? 95% 똑같고 그더 그 위에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합은 얼마를 공제해 5억을 공제한 금액에 뭐가 붙어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95% 세율 6단계가 아니라 3단계야 몇 프로? 1%, 2%, 3% 그더 종합합산 세율은 하나 둘 셋이야 종 1, 2, 3 세율이 높잖아요 0.1 이런 게 없어 1% 최대 3% 그 다음 3번도 맞잖아요 5억 초과는 재산세랑 중복됐죠? 기가 전체 종부세에서 뭐를 빼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자 넘어가죠 별도 자 별도는 똑같잖아 원리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해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95% 자 세율 역시 3단계인데 사업자니까 낮아 1%도 안 돼 최저 0.5에서 최대 0.7% 숫자비율이 어떻게 된다? 5, 6, 7 종합은 1, 2, 3 별도는 5, 6, 7 3단계 그리고 80억 초과는 종부세랑 중복됐죠? 역시 똑같잖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디에서? 별도 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세부담 상환은 무조건 150% 100분의 150 무조건 150%예요 무조건 150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박스 나왔네 종합혈동 흐름도 얼마를 뺀다? 5억을 뺀다 그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거에다 5억을 빼면 남는 금액 과세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몇 프로? 95 그러면 과세표준이 나와 그럼 세율은 뭐다? 세율은 종합은 하나 둘 셋이야 하나 1에서 3% 몇 단계? 3단계 위에 거는 지워버리고요 그럼 산출세액이 나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거는 공제한다 그럼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 다음 별도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도 종합은 하나 둘 셋 가운데는 생략 3단계 별도는 5, 6, 7 3단계 가운데 생략 자 이렇게 해서 종합, 별도 중요한 거는 뭐를 안 해줘? 세액 공제를 안 해줘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세액 공제는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토지 소유자는 연령별 공제나 기간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가 증수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똑같죠 6, 1 그리고 과세권자는 뭐다? 세무서장 세무서장 국가가 걷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을 준용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그래서 국세는 주소지 누가 걷어간다? 관할 세무서장이 주소지 자 그 정도만 알아 그 다음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죠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소재지 등등등 그래서 1번 거주자는 주소가 있죠 거주자가 누구에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라 183일 이상 거주하는 장소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비거주자가 나오면 주소지를 쓸 수가 없다 소재지 등등등으로 간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0페이지 부가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국세니까 국세가 따라가죠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숫자 옆에는 항상 주의하자 납부세에게 종부세가 천만원이면 200만원 붙는 거예요 납부세 감면세에게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오른쪽 221쪽 별부처 결국은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가 돼야 점수가 나와요 자 오늘 종부세 배웠잖아 자 종부세만 한번 간략하게 보자고요 성립시기는 6월 1일 똑같다 확정은 원칙은 과세주체 정부가 결정한다 선택하면 신고한다 그러나 재산세는 무조건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벌써 다르잖아 그 다음 징수 방법도 원칙은 정보부가 예외는 선택하면 신고납부 그러나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징수 나머지는 종과세 종과세는 공식가격으로 계산하니까 똑같고 그 다음 과세 대상은 재산세는 3개야 그러나 종부세는 뭐가 빠진다 토지 중에 분리가 빠지고 주택 중에 별창이 되면 된다 합산 여부 재산세는 물세도 있고 인세도 있고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하는 뭐다 인세 세율 고조도 이렇게 다르고 세부담 상안도 다르다 다르잖아 1번 종합합산 별도 합산은 무조건 150이야 그리고 2주택 이하도 150이야 그러나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300%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재산세랑 비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종부세는 종합별도 2주택 이하 주택은 무조건 150 3, 2번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300 그리고 납세지는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95 납기도 달라 종부세는 무조건 겨울 12월 1일에서 15일 그러나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으로 나누어서 납부기간을 정한다 공통사항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납세알루무성립시기는 꼭대기 6화나 6화나 그리고 과세표준은 가액으로 결정하죠 공시가격 종과세 종과세 공통사항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자꾸자꾸 반복반복 보셔야 돼요 아직도 시간이 초반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장기 코스잖아요 그죠?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넘어가죠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이제 222쪽 나왔잖아요 나왔죠? 분납기간 이거를 하기 전에 219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218쪽 218쪽으로 넘어왔어요 부가 징수 부가 징수 원칙은 정부결정 정부 부가 종부세는 겨울에 납부하는 거예요 약 보름 1일부터 15일 12월 말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재산세와 똑같다 고지서는 늦어도 납기 개시 언제까지 날라온다? 5일 전 예외는 신고납부다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 12월 1일 15일 밑에 3번 신고를 선택했다 적게 신고했죠? 그럼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10% 선택해서 신고로 갔잖아 일부러 적게 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한다 결론 오른쪽 그림 재산세와 종부세 오른쪽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종부세 그러나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항공기로 나누어서 달라진다고요 주택은 1분의 1, 2분의 1 건축건물 선박항공기는 7월 16에서 7월 말일 단 토지는 뭐다? 9월 16에서 9월 말일 주택은 1분의 1, 2분의 1 단 화살표 아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거 없어요 일률적으로 무조건 12월 1일에서 15일 자, 그 다음 05번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다 손해나니까 뭐는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요건이 얼마 초과다? 250초과 250초과예요 엔드 초과니까 일부 엔드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라고요 6개월 재산세를 물어볼 때는 2개월 이게 차이점이에요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분납기간을 6개월 연장시켜준 거예요 자, 분납할 수 있는 세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죠 아까 재산세에서 헷갈렸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이 가 기준점이 얼마요? 기준점이 250초과 250초과에서 얼마까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자, 기준점을 분납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대로 분납한다 250초과에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게 1번이에요 재산세랑 똑같아요 다른 점은 뭐다? 분납기간 재산세는 납기경과 후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이것만 달라 그 다음 2번은 뭐다? 500만 원이 넘어갈 때 500만 원이 초과할 때는 지문이 뭐다? 50% 이하 금액 그래서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앞에 거 헷갈리면 보지 말고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450이다 450 재산세든 종부세든 분납할 수 있죠? 기준점이 250 넘어가니까 그럼 얼마를 분납하는 거예요 얼마를 25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0만 원 그럼 납기 내에 얼마 내는 거야? 납기 내에 250은 내고 경과 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200만 원 내는 거예요 채산세를 재산세도 똑같아 2020 자, 800이면 뭐다? 500만 원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절반 납부할 세액이 800이야 그럼 절반 납기 이내에 400 낸다? 400 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기준점이 뭐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거면 이렇게 출제돼요. 그 다음 사례. 얼마를 분납하느냐? 200만 원. 450이니까 250을 빼야지. 그 다음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 그 다음 결론이 뭐다?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라. 얼마야? 200.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그럼 800에서 절반을 빼면 이렇게. 이렇게. 자, 분납신청. 항상 재산세와 똑같아. 납부기한 내에. 그럼 분납을 신청하면 납기내 금액과 납기의 금액을 수정고지해야 되겠죠? 앞에 고지서는 찢어버리고 수정고지해야 된다. 그래야 납세의무자가 알 거 아닙니까? 6벌은 아까 했죠? 부가세.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쭉 넘기면 이제 222쪽. 222쪽 분납기간. 이것만 다르죠? 재산세는 2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리고 물납은. 종부세는 X. 중가상금 X. 그래서 중가상금이나 가상금은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납부지연가산세.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나 재산세는 이런 거를 쓰고. 가상금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이 됐는데 지방세는 내년부터 시행함으로 가상금을 그대로 써요. 소액징수 면제. 2000원 미만. 그러나 종부세는 이런 게 없다. 자, 부가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20%. 납부세 얘기죠?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가. 종부세는 국세가 따라가. 농특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에 1번. 틀린 것. 1. 과제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잖아. 매매. 유상. 납세의무자를 물어보죠. 6월 1일까지 잔금받으면 매수자가 내고, 6월 2일부터 잔금받으면 매도자가 낸다.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죠? 언제 잔금받았어요? 6월 29일. 6월 1일은 계약서 작성일, 계약일이에요. 잔금이 아니잖아. 동시에 접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6월 29일부터는 누구 거야? 매수자 거잖아. 그럼 6월 1일은 누구 거였어? 매도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내는 거예요. 6월 1일까지는 매수인. 6월 2일부터 잔금을 주고받으면 매도인. 재산세, 종부세 똑같아요. 그 다음 2번. 납세의무자가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자. 어디로 간다? 주소지 맞잖아. 3번. 3번은 뭐다? 재척기간을 물어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척기간. 원칙, 기초잖아.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무칠레. 몇 년? 7년. 4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먹으면 10년. 재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알로무가 뭐 된다? 소멸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4기 부정이 아니다. 뭐를 물어보는 거야? 원칙. 5년이죠. 5년 만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알로무가 뭐다? 소멸된다.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납세의무자는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죠? 선택했는데 과소신고해. 그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않는다. 틀렸네. 그리고 종부세는 분할납부만 되지만. 분할납부는 되죠?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화이팅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